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지 못해 폐업 위기에 내몰린 가상화폐 거래소에 지방은행이 구원투수로 떠올랐습니다. 전북은행이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해주기 위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박지웅 기자입니다. 업비트에 이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로 거론되는 빗섬 코인원 코빗이 어제 나란히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로써 국내 4대 거래소까지는 사업자 신고를 마치고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는 은행 실명계좌, 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춘 뒤 오는 24일까지 금융위에 신고를 마쳐야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나머지 중소형 거래소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방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에 있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 전북은행은 한 중형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막판 검토 작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넷은행이 급부상하면서 지방은행은 최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객들이 비대면 금융을 선호하다 보니 과거 충성도 높은 지역민들조차 지방은행 대신 카카오뱅크와 같은 인터넷은행을 찾기 때문입니다. 실제 카카오뱅크는 올 상반기 지방은행을 뛰어넘는 순익을 달성했습니다. 지방은행 입장에서는 거래소와 제휴를 통해 신규 가입 고객을 대거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케이뱅크는 업비트와 제휴를 맺고 올 상반기에만 고객이 400만 명 늘었고 출범 이래 첫 분기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지방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에 막판 구원투수로 나서준다면 국내 가상자산 생태계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기한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방은행이 마지막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지웅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